K-POP 댄스 저희는 레인샤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소예전 제1회 K-POP 댄스 콘테스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할리엘픔 사랑은 역시 K-POP이죠 호소예전 학생들의 K-POP 댄스를 기대하면서 5월 18일 늦은 7시 호소예전 예술관 6층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학생들의 K-POP 댄스 실력 기대되는데요 진짜 저희도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참가하시는 많은 분들 진짜 멋있는 어떤 그런 댄스를 보여주길 저희도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호소예전 문학교 6층 대공연장에서 5월 18일 대전 7시에 K-POP 댄스 콘테스트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버이로도 응원하겠습니다 호소예전 화이팅